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린자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린자마를 이동시켜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 인데요 원래는 보드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과 나무 막대 여러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보드판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인쇄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곳에다가 말을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말 12개 검정색 말 12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면 되구요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말을 최대한 맞은편까지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양쪽 끝은 5점씩 그 안쪽은 3점 2점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도착한 지점의 말 개수에다가 점수를 곱해서 최종 합계를 내면 됩니다 자 선플레이어를 정하고 선플레이어는 두 번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동은 놓여져 있는 말 하나를 선택해서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이동을 했다면 두 번째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움직인 말을 제외한 다른 말 중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 개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말 하나 둘 두 개가 있으면 두 칸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인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 중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앞으로만 전진 가능하고 뒤로는 가지 못합니다 자 두 개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이와 같이 이동을 하고 턴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색 플레이 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동 자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이동이 되는 거고요 자 이동하기 전에 네 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 하나 지금 옮긴 말을 제외한 다른 말 중에 하나 네 칸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 줄에는 말이 최대 6개까지만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쪽에 하얀색 말이 위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 한 줄에 6개까지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과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첫 번째 이동을 했는데 말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동은 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번째 이동은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이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을 했는데 말이 한 개 있어서 말 한 개 이동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동을 했는데 비어있는 칸으로 두 번째 이동을 한 경우에는 액션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액션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이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동을 이렇게 비어있는 칸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자 두 그룹이 완전히 나뉘는 경우에 게임이 즉시 끝납니다 첫 번째 이동이든 두 번째 이동이든 이렇게 한쪽 플레이어와 다른 쪽 플레이어가 완전히 나뉘는 경우에 게임이 즉시 끝나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해당 줄의 점수 곱하기 말이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검정색의 경우에는 맨 첫 번째 줄이 5점입니다 5점인데 3개 있기 때문에 15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3점씩이고요 5개 있기 때문에 15점 세 번째 줄은 2점씩이고 2개 있기 때문에 4점 그 다음에 1점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점수가 없습니다 이 점수를 전부 다 합하면 되고요 하얀색 플레이어는 전부 다 4개씩이네요 그래서 5 곱하기 4, 3 곱하기 4, 2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모두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이동으로 해서 최대한 멀리 이동한다는 점도 매력이고요 이동할 때 비어있는 칸이라든지 기존에 말이 놓여져 있는 칸으로 이동했을 때 추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동했을 때 비어있는 칸으로 가는 경우에는 액션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면 더 전략적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린자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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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